안녕하십니까 유국열 축구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단의 이름은 뭡니까? 독수리 축구단입니다 왜 하필이면 독수리에요? 독수리가 펜쳐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네, 얼굴에 많이 투적해지셨는데 축구하느라고 그렇게 찾나요? 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포지션은 뭐세요? 수비입니다 축구단장이면서 수비를 보세요? 네 라이트, 레프트 어느 쪽이세요? 라이트 라이트 쪽이세요? 수비, 수비형이군요 네 공격은 안하세요? 네? 공격은 안해요? 잘 안해요 지금부터 이 명함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저희 축구단 일단 저희 축구단은 제가 현재 내성마비로 만들어진 팀이고요 네 저희 팀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팀이니까 언제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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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믿음 하나로 지켜봐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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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